사실 하은이의 공연을 보니까 현아씨가 여태까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현아씨가 이제 그런 자리를 당장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왜냐면 너무 예뻐 요즘 대세가 기엄송이니까 지금부터 기엄송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은이부터 할까요? 하은이부터 하고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оИ ISIS 3대기에 3등 귀요림 5등 6등 귀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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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é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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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OS labaki el Sund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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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hoix게 해 план modify에 왔다 gallon 사장사 담 sectors 혀씨 얼마나 귀여운데요? 혀씨 얼마나 귀여운데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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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잖아요. 엄마 갑니다. 자 혀아 난 귀엽다 생각하고 시작! 띠알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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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 4도 귀여워! 5도 5도 귀여워! 6도 6은? 귀여워! 귀여워!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자 귀여운 거 승리! 자 귀여운 거 승리! 아니 우리 아디 형 볼 때 혜연아 근데 귀여웠어요? 네. 진짜 잘 찌는 거 우리 하은이 너 진짜 춤 잘 찌는 거 본인이 알아요? 네. 하은이 아저씨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하은이가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여워요. 알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혜빈씨 우리 하은이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4살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나씩 하고 춤을 추는데 절대 양보하는 기색이 없어요. 끝까지 잘 해보려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모습 보면서 야 천재적이다. 저런 딸 한번 갖고 싶.. 지금 너뚱이는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은 심장이 울컥 솟아올랐어. 저도 닫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검실도 다시 좀 검실이 최고적으로 달아졌다고 하는데 진짜 스타킹 통해서 너뚱이 소식 한번 알려주세요. 예예. 파이팅입니다. 자 둘 다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아 안돼요. 너무 너무 서둘러 가세요. 너무 서둘러 가세요. 너무 서둘러 가세요. 그리고 지금 춤도 춤이지만 우리 4살 친구인데 인터뷰하는데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골반 돌리는 것도 신기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요. 하은이는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 네. 배웠대 배웠대.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 방송 배워 춤을? 텔레비전 보고 따라했어요. 누구한테 배울 줄도 없는데 텔레비전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춰요? 네. 우와. 하은아 누구야? 엄마. 엄마야? 네. 어머니 근데 진짜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좋아서 치는 거예요? 예 제가 댄스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댄스 음악을 주로 틀어놓고 있는데 그걸 4,5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은이 느낌으로 하은이가 춤을 추더라고요. 어머머머머. 4,5번 딱 듣고. 그때 4,5번 딱 듣고. 그때 4살,5살 이를 때는 진짜 체력이 그냥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춤을 추고 싶을 때는 6,7곡을 달아서 연속으로. 어머. 중간에 끊으면 화를 내거든요. 아직 뒤에 곡이 남아있는데 끊으면 화를 내고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춤을 춰요. 아니 옷이 나무로 흠뻑 젖을 정도로 춤을 춘다고요? 네. 4살인데. 네. 거의 콘서트인 거예요 콘서트. 아니. 그러면. 인페리트 여러분들과 레인보우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네. 적석 춤을 보여주고. 네. 그걸 보고 바로 춤에서 춤을 하은이 버전으로 춤을 따라한다면. 네. 춤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아 언니들 춤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박수. 박수. 아이고 따라해보자. 네. 시작해보자. 됐습니다. 오 박수. 박수. 바로 가서. 잠시만요. 오빠 오빠 바꿔주세요. 이거 춤이 좀 어려워. 네. 와. 와. 와.